일어나자, 쟤 일어나자. 내가 엄마보다 먼저 일어났지롱. 일어났지롱. 쟤는 아침부터 에너지가 좋았는데. 기분 좋아 보이네. 아, 무거워. 야, 또 컸다, 또 컸어. 사유로는 힘이 또 세졌네. 엄마, 금방 돌아올게. 엄마, 금방 돌아온다. 오, 이제 잘 걷는다, 석권은. 오, 잠깐만. 떡봉, 떡봉. 야, 이제 컸구나, 아이가. 아이고, 책상 위에 있었던 과자가 사라졌네? 아, 다시 갖다 주는 거야? 제자리에? 아, 하나 더. 쟤,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? 하나만 아니라 크게 가져갔어? 어떻게 가져갔어? 뭐부터 먹을까? 어쩔까. 이게 맛있네, 힘이 생겼네. 한입이 다 먹네. 이제 기분 좋으니까 걸음만 연습할까? 박수.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. 잘, 이리 와. 잘. 그렇지? 응? 뭐라고? 외국어오야? 외국어오야? 지금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. 우와. 오, 이리 왔어, 이리 왔어. 이리 왔어, 이리 왔어. 오, 이리 왔어. 오, 이리 왔어. 오, 이리 왔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오, 잘했어. 엄마 봤어. 12개월 만에 첫 걸음만 성공! 이거. 아이고, 대단해. 오케이. 오, 또 일어났어요? 우와, 대단해, 쟤. 진짜 대단하다. 대단해. 이리 와봐. 엄마, 여기 있어. 쟤. 오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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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. 하여튼 아이가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누기만 있었거든요. 움직이기 시작하고. 그리고 지금 골마 가자 한다? 신기해요. 하루하루가 달라요. 오, 오.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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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